682번 봅니다. The Tom Martial Art popularly referred to a large variety of fighting sports. 그 용어 무술이란 무예, 무술이란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. refer to, 수거죠. 무엇을 지칭하다. 단순히 S, 이건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a large variety of fighting sports, 크게 다양한 싸우는 스포츠들을 지칭하고요. 대부분의 그것들은 Far East, 극동, 한국, 일본, 중국 이런 건 Far East라고 그러죠. 이러한 극동에서 기원하면서, 그래서 여기에 답은 댐이 돼요. 또 댐하고 위치 보면 대부분 답은 위치였어, 그치? 앞에 접속사도 없는데 왜 댐이야? 아, ING가 나왔죠?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독립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. 독립분사구문의 주어가, 의미상의 주어가 위치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? 이거는 관계사 절이니까 뒤에 분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왔었어야 되겠지? 그래서 이거는 뒤에 동사가 필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